형 차가 터졌어 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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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줘 나 태워줘 헬기 태워줘 헬기 태워줘 헬기 태워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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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 나 헬기 태워줘 헬기 아 뭐야 리도링하면 야 재장생하면서 리도링 안 돼? 리도링이 뭐예요 리도링이 무슨 돌려치기예요 미쳤어 야 쟤 공중 공중을 아 저 저 쟤 뒤에 누구야 방금 저 아무나 좀 태워주세요 저기 배지기야 일로 가면 돼 형아 차 야 미치기야 전주기 누구야 야 쏘지마 쏘지마 일로 일로 여기 키잖아 쏘지마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나 그 차 뿌실라 그랬지 차 뿌실라고 야 쏘지말라고 펩시야 부셔지마 뭐야 뭐야 당신은 뭐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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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해요 둘리가 좀 그래요 어허 어허 둘리가 약간 카오스의 혼돈 블랙의 어둠 약간 이런뜻 이런거라 허어어허 어허 리로딩이 재장전 이런말 잘해요 어허 어쩔 ube 왜 이래 차 왜이래 야 mit 감사합니다 왜이래 얼굴 야 얼굴에 다운 증후군 왔어요 여기? 얼굴 여기 다운화되어 있는데 아 잠깐만 방법 있었구나 아 그 방법이 있었지 아 여길 가면 되잖아 애초에 저길 갔으면 되는거 아니야 야야야 또딘이가 저 헬기숲 추락시켜라 아 돌베이셨다 애초에 저길 갔으면 되잖아 야 별직이야 차찾고 형이랑 팔씨름 한 번 하자 잘 봤어 어디가 어디가 거기 아닌데 별직이야 뭐하니 여기 찍은거 아니에요? 뭐하니 왜 고속도로를 또 올라갔니 밑에야 밑에 세워봐 세워봐 세워 세워 왜 안가지 아 일로가 일로 아주 스무스하게 그만 좀 막아 제발 자 야마카시 야마카시 개 잘하거든요 제가 또 야마카시 옛날 왕년 선수였습니다 자 야마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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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 누구거에요? 뭐야 이게 내 차야 별직이야 어때 아 이거에요? 나 답답해 나 죽겠네 뒤에 타죠 뒤에 타죠 어? 아 뒤에 타볼께요 안 안앉아져 Y 안눌러져 뭐라고? 여기서 처음부터 바로 벌집게 오 괜찮은데? 잠깐만 집어넣어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약간 형 요리하는 기분이다 지금 볶음밥 볶음밥 하는 기분인데 지금 아 뭐야 어디갔지 야마카시 야마카시 그냥 타야 볶음밥 하기 전에 형이랑 팔씨름 한 번 하자 형이랑 팔씨름 한 번 하자 야야야야야 빨리 타 펩시야 타 아 기다려 나도 채워줘 야 차 차는게 하나도 없어 야 니 하나조차 알아 너 되는게 하나도 없어 차 한 대만 차 한 대만 아 차 한 대만 괜찮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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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바로 여기거든요 팔씨름 테이블 괜찮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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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 주세요 내려요 내꺼에요 내꺼 내꺼 야 누가 엄크야야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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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대방 손등에 탁자에 닿게 하면 승리입니다 엘도는 알을 수평으로 빠르게 움직여서 상대방 손등을 탁자에 닿게 하십시오 나 아까 분명 5만원 있었는데 왜 18000원 밖에 없지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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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 야 귀신아 오케잉 귀신아 기다려줘 기다리면 바로 벌집데이씨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응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저 너무 크다 얘야 쫓아오고 있잖아 아 어떡해 나와! 참 여깄어 여깄네 아니 도로로 안 갔다 도로를 만들어서 가면 되지 야 뭐하냐고 야 어려운 길러가 어려운 길러가 도로는 하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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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해 잠깐만 나라 포 포기해 제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아니 안 돼 아니야 야 진짜 팔 아파 야 진짜 팔 아파 와 진짜 팔 아파 지식이야 아 대박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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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막판! 막판 막판 왜 끈 처란 말이지 아유 진짜 이씨 아유 진짜 이씨 나이스 경험치 48이 뭐야 야 우리 키넥트 샀냐? 약간 키넥트 느낌인데 아 팔 땡겨 아 제가 요즘 그 금지기간이라 젊은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네요 아 아 힘들어 점프해서 아 이런식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오른바퀴 같은거 없나? 오른바퀴? 형차 걔 멋있지 우리 그거 할래 그러면? 어떤거요? 사격 오케이 오케이 굿굿굿 사격 내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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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이 갈렸다구요? 여기다 여기다 안갈렸어요 여기야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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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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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잖아 아 어 뭐야 도전소 3회 예 이게 말이네 안되네 야 똘딘아 야 이따 우리 우주 죽자 한번 어 알았어 내려 여기 너무 좀 그렇다 좀 그렇고 담배 안 사왔나? 아 담배 안나왔네 나 왜 경찰이지? 전 저를 믿기 때문에 어디인가 있을것 같은데 올라가는 그쪽이 고고고고고고 시작 시작눌러 뭐 피스 smoothly 컴뱅말고 그냥 피스톨이야 랜덤 표적 여기인가? 비행기있다 비행기있다 피스톨로 한다 피스톨 컴백말고 그냥 피스톨이야 랜덤 표적 아이 미친 야 그 비행기 하나 더 뜨는 데 있거든 내려가요? 안보여 아 이때 이때 탄창가면 안되지 여기랑 있어 여기 야야 아 아 패자네 아 오케이 안되져 저한테 550점 차이나요 님들 제가 5개나 더 맞췄어 다음에 뭘 해 어 또하네 또하네 뭐야 어딨어 여기 밑에 바다괴물 사는거 아냐 믿어주는 척이라도 하지 어어어 어쩌고 내스월괴물이 쓰레기 때문에 안되데 너 확장판창이니? 여기에도 비행기 있을거야 저기다 저기다 아닌데? 어디 어디 어 있어 한대 있네 어 한대 있지 아 미친거 겸을게 앞에 가려요 안에도 있네 두대 있네 세차 아 대답 없네 아 아니야 때리지마 때리지마 아 100점 차이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마지막 아 저거였는데 완전 저건데 같이 타자고 뭐라고? 같이 타자고 같이 아 미친 어 같이 타 일로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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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야 팔씨름하고서 했더니 팔에 쥐 났어 아 미친 또 맞췄어 샷 아 오 갈려 어 갈려 미안해 미안해 제발 이거 하나 마 마지막 아아 개이 아이씨 아아 50점 차이야 두개 잘못 안쌌으면 맞추는건데 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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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문화상품권이요 그거 저는 문화상품권 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저 백화점에서만 사서 저 백화점에서 사서밖에 몰라요 저는 시청자분들 혹시 쓸 수 있나요? 문상을 편의점에서 어 그거 아니 통합문화상품권이라고 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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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다르구만 날아왔는데 뭐야 이건 권총? 또? 네? 어 어 왜 이렇게 안 날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날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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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리야 달려 달려 둘리야 오케이 집중샷 아 미친 가자 가자 뭐야 미친소리 계속 들려요 알수잇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계속 제거 맞추고 있어요 지금 지금 니가 왜 이렇게 느리냐 펩시야 야 진짜 왜 자꾸 나와 쏠려 그러면 하하하하 좋아요 좋아요 좋으아 어 니가 왜 이렇게 느려 펩시야 몰라 나도 그러니까 우리 전투기보험이라 가자고 안 되지 형아한테야 닰닸넛넛 형아한테 안되지야 오 아 미친 허베 오오오가 개집중이샔 오오 아 누가 You 뭐.뭐です 임신 준비예요 누구? 설마 저건 편의점 털고 있는거 아니겠지 아아 전 KHicic 이길꺼야! 이길꺼야!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와.. 자꾸 100점 차이로 지네 아.. 미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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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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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내려 내려 폭쌍 내려 뭐야 야 지기야 뭐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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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야 뭐해 야 뭐하고있어 어떻게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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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야 왜 멈췄었어 아 패드를 들고왔어 패드를 들고왔어 패드를 들고왔어요 형 형 형 형 그럼 너무 많이 하는데 내가 좋아 줘 내려 내려 텍크 나와줘 너 이고타 좀만 야 우리 근데 장쿱터 들어가면 안되잖아 패드샤 형 형 형 으웩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여깨 맞춰야 여깨 맞춰야 야 누구 나라 올랐는데 빨리 우리 적수당에 그만 그만야 그만 탁구장 쏘지마 쏘지마 탁구장 오늘 일하고 있어서 아마 늦게 올거에요 탁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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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을 때 보드사이요 총알아 총알아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거기를 랩콘아 침묵질하면 안돼 형이 날 죽였다고 떴어어 나 쐈잖아 형이 날 죽였잖아 나와봐 나와봐 퀵끄를 못사네 방송봐야되는데 진짜 너무했다 너 방금 그거 와 외질아 공중지원좀 해줘 여기 여기 창격 창격준미 창격준미 관제탑 응답하라 관제탑 관제탑 오케오케오케 왜 비행기보리러 갔어? 형 우리 화해하고 다시 들어가자 따라와 형 비참기 어 방금 데크리 목소리인데 맞아요 형 데크리 그래도 조금 조금 사투리가 옅어졌다 너 요새 서울사람 다 됐어요 ㅋㅋㅋㅋㅋ 영날 확실히 얘긴데 개 상ziehen 개 개갱상도 사람이었는데 저 이제 서울사람 돼야죠 서울사람 돼야죠? 누가 또 지방사람 이해는 개소리 하지钓 서울사람이니까 누가봐도 누가봐도 서울 산구 아.. June 진짜 다 가 뭐하는데 둘리야 뭐해 아 댓글 진짜 아 둘리야 뭐하는데 둘리야 둘리야 그만 쨍 까고 야 둘리야 야 쨍 그만 까고 야 야 이그노어 해 놨어요 영화같이 진짜 딱 군부대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딱 훔치고 탱크로 훔쳤어 처음에 탱크로 훔친다 비운게 앞에서 다가가지고 이런걸 할라는데 저새끼가 탱크를 따가지고 날 형 형 저 탱크 컴퓨터 저도 전주기타 다 터졌어요 형 형 형 제가 죽은 이유가 형이 탱크를 내렸잖아요 그 탱크에 부딪혀 죽었어요 형 차단했나 본데 천양아 둘리야한테 지금 머리 싹 베끼러 간다고 좀 전해줘 지금 나 차단한거 같아 안 들리나봐 차단했나아 머리 싹 베끼러 간대 없는데 어떻게 베끼어 다 모낭 모낭축 다 빼주러 간다 그래 쟤 뇌만남기 좋은 좋은 뇌만남음이다 아 나 이런거 아니죠 이거 아니지 야 맞아 댓글 진짜 이거 아니야 넌 내꺼야 아 진짜 댓글 아 형이 형이 직접 모낭축을 없애줄게 그래 진짜 아아 형이 직접 모낭축을 없애줄게 천양아 니가 지금 나한테 뒤끝이라 얘기한거야 니가야 나 수련좀 하고 이새끼 니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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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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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해요 니년이야 니년이야 이게 무슨 싱글인줄 아세요? 온라인이에요 니년이야 니년이야 왼쪽에 아이디 보이죠? 옷 보이지 나봐 나봐봐 어디? 나 봐봐 옷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이게 어디에 니피 없는데? 어 깨끗하네 어 알아서 알아서 펩자 알아서 펩자 이거는 현질신님께서 저에게 하사해주신 선물입니다 아 둘릴거 3000달러도 안해요 거지같은 똥차 그거 200원도 안해요 그 차 200원도 안해요 스포츠카 비슷하게 생긴거 스포츠카도 아니고 우리나라 그냥 옛날 스쿠프 같은 느낌이에요 스쿠프 스쿠프 아니 그래도 스포츠카인척 하려고 만든 자동차였어 속도는 좀 속도는 좀 그냥 그랬어 나 이륙했는데 그거 그 티띠뚠띠띠 하면서 빵 쏘는 거 있잖아 있어 아니 이거 거기 군부대에서 쏘는거 우병하지마 이런거 없거든 아휴 진짜 저렇게 그냥 하기는 그냥 곰봉으로 대가리 찍어봐야되는데 으우어바 으아OME 곰봉으로 대가리 찍는다고 개댄분도 곰봉 진짜 아프게 생겼는데 복원님 뒤에서 기린님 따라가는데요 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한거에요? 네 누가 누가 따라온다고? 기린님이요 기집애? 네 기집애 따라가는데 어디 어디? 뒤에 뒤에 짐 야 소름돋는 얘기 하지마 없어 그러네 아 지금 근처로 가고있어요 아 거짓말 하지마 기집애 나 왜 이렇게 좋아해 기집애한테 인기가 좀 많긴 하지만 크허하 잘가 데크아 왜저래요? 무슨 원숭이 새끼 왔어요? 에하 아 여기가 동물원이지 여기야 동물원 동물원 와서 어 이거 동물 풀어놨나봐 공룡... 야 누가 공룡 풀어놨냐 그렇지 오우! 나 큰일나온 줄 알았어 오우! 나 못갔어 오우.. 나 계단에 얹살만할 뻔했어 잠깐만 이거 넘을 수 있을지 오케이 오 야 너티가 난 어느쪽과 타야되니? 케이 아이씨 여기 형부터 형부터 이거 얼마주고 샀더라 근데? 이거 9천원 주고 샀나? 형이 저기 건너편 거 탈게 아냐아냐 쫄띠가 니가 저쪽 거 타라 어 내가 이거 탈게 둘리야 전투기 탔어? 아뇨 안탔는데요 형 빨리 죽여줘 여기 근처에 있어 형 빨리 죽여봐봐 한번 어 쟤 못 죽이는 거 둘리야? 빨리 와서 형 죽여봐봐 형 산 꼭대기에 있을게 자 쳐요 여기에요 자 여기에요 둘리 형아 여깄어요 아 아 아 아 밑에 아 ㅈ됐다 이 죽어 이러면 이러면 죽어 이러면 죽어 진짜로 뭐 하늘에서 전투기 소리 들리냐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심상치 않아 지금 어디지? 찾아서 뭐하게야 뭐라 어디야 어디는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계셔 지금 와아 와아 야 가까이서 태어났네 그래도 잠마 잠마 어디지? 어디지? 제발 제발 여긴데 제발 제발 완벽해 어디야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계셔 지금 누구 나 찾는거야? 아니요 아니 좀 딴 사람 찾고 있어 딴 사람 여기 니가 이 안에서 반말할 수 있는 반말 못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누구요? 뭐구요? 어? 어디계세요? 몰라 뭐가 뒤에서 터진거 같은데 살짝 뭐지? 뭐지? 아이고 비행기 운전도 못해가지고 저기 멀리 또 삥 돌아오는거 봐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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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소님들 아이고 참 참 못났어 참 저기 처냥 오케이 참 못났죠 야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한대샷 사망샷 야 근데 내건 왜 안맞냐 나 4발 쐈는데 클레어가 없는데 저거는 못하니까 그래 미사일이 못하는게 어디있어 컴퓨터가 날아가는건데 어 잠깐잠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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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가잠가잠가잠가잠가잠가잠가잠가잠 Comm 자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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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와 개 위험했다 우와 자... 하늘 날았거든요 지금 약간 이거 전투기 느낌이거든요 아 진짜 저거 진짜 논리하게 격추 했으면 꿀잼이었는데 야마 이빨 돌았어 형이 격추해 줄께 기다려봐 양아 이빨 돌았어 형이 격추해 줄께 잘봐 야 와 이빨이 될텐데 둘리는 형격주 시켜준다 샷 뭐래? 뭐야?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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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안 넘어갔지 야 오토바이 넘어갔으면 개 개 난리하다 에헤에헤에헤에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댓글이 야 아이 존넘의 새끼가 타 타 와 하늘에서 폭격하는거 봐 세계 종말이에요? 뭐여 뭐여 아 잠깐만 일단 받아야겠다 뭐인지 받아야겠다 헷갈린다 와 하늘에 저 구름 딱 저렇게 그림처럼 있는거 왠전 멋있다 멀리 왔네 완전 그래픽 같다 저거 어디지? 진짜 멋있네 댓글이랑 같이 있나? 네? 방금 댓글이랑 뭐라고 했으니까 댓글이랑 같이 있나 보다 네? 무슨 말씀 댓글 앞으로 숙여 네 그쵸 역시 자 한번에 남는다 댓글아 에잇 에잇 praㅏ아앜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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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앜 예, 크오님 크오님 왜요? 예, 질문 있어요 자,여기나가 있어요 어디 어디? 어떤거죠? 여기 자, 꺾어주고 비행기 어딨어? 몰라, 어딨어 네 땡큐, 여기있어 네, 레스트트네우님 걔 무서워 닝 같이 하실래요? 그리고 하얀화면에서 멈춰있다고요? 레이스 끝나면 화야나면 레그인가? 자 동전 자 맞잡아 어디야 어디야 레그인가? 레이스 안할걸요 끝난걸거에요 여기서 들어간다 여기서 여기서부터 가자 데크다 오케이? 라저 해야지 인마 라저 넷 래그 장애자냐? 앞으로 숙여 앞으로 숙여 몸둥이 앞으로 숙여 어? 우리 오늘 또 온라인에서 또 전투기 뿌리고 있어 비군에서? 아직 그렇게 돼? 네 네 자 바로 저기 뭐야 도로 바로 옆에서 빠져야되 여기에서 빠지면은 속도가 안 붙어 바로 여기야 야 이번엔 됐다 테크라 됐다 테크라 테크라 그러면 안돼 그거 아니야 테크라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 넌 우선 넌 우선 배신을 할 껀덕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넌 나가리 야 펩시야 좀 초대해줘 노지야 나 침주 안되있어 그냥 해 야 어떡해 침주가 혼자 떨리니까 개빠르네 형 지금 바쁘니까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초대해줘 노지야 밥먹었어 놀라가라라 주작이여 노지야 밥먹었어 집착할라는거지 밥먹었어 노지야 어 밖먹었어 호기야 고기 고기 와 역시 아랍왕자 기름이 아주 살짝 흐르고 역시 노수를 후후.. . . 음 investment 가고있거든요 기린님 기리님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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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된다 이번엔 실제로 된다 이번엔 실제로 돼 58 몰라서 누구인지 몰라서 아 별지 야 야 이기야 어? 이걸 안되나봐 오셨어? 아 미친 안되나봐요 이거 여기서 나 다 어딨어 나 거기 어떻게 가냐 어 옆에 나와 있잖아 아 차로 가는게 나을거 같다고? 그런가 아 왜 차로는 못들어가게 해놓은거야 아 짜증나게 스탑스탑스탑스탑 옆으로 타야된대 경사가 낮은곳에서 해야해서 그런다고? 아이씨 언덕을 잘못탔어 좀더 오른쪽으로 가야돼 아 Ok 아 이거 안되면 어디가지 알았어요 이제 브레이크 이게 저 어디있는거야 아 내 차 군부대 안에 있네 허 석이야 어 뭐야 이게 설레게 노웠던 여자 목소리야 여자가 누구야? 나 깜짝 놀랐어 여자가 어우 야 갑자기 심장 팍 떨어져 팍 떨어졌다 해서 중룡때문에 팍 올라갔다 팍 떨어졌다 좋은 태연이다 나 레이스 됐어 아이 나 또 이제 그 레이스 끝났으면 화면 나올텐데요 어 라마가 뭐라고 욕해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였지? 어 그냥 살았는데 다음에 그 마지막에 아쿠마 오 아쿠마는 개 싸네 어 그 뒤에 멀티 할 수 있다 어 이제 돼? 이제 돼? 어 나 방금 레이스 끝났어 오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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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야 배트맨카 샷 너야 이제는 돈이 어딨어가지고 배트맨카를 타고 다녀 이거야 거저 챙겨야 하 씨앙녀 진짜 오늘 나를 방해하는 자가 너무 많아 야 너 빨리 사과해 어 사과? 자 여기서 원정남이 되가지고요 돈 벌고 있습니다 자 완벽하게 갑니다 완벽하게 응 아 맞다 완전 다 집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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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패키야 너 내려봐 나 지금 똘띵이 잡으면 돈 주거든 똘띵이? 진짜로? 왜질? 나만 왜왜왜 쟤 적으로 떠있지? 아 근데 진짜 아이딘님 바꾸지마 아이디 왜 저따로지 그냥 왜질이 뭐야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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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퇴근했습니까 퇴근 퇴근 하신 것 같은데 하 이거 또 뛰어가야 돼 자 이거 됐거든요 지금 아 천장님 퇴근 오가 계신다 여기 뭐다 내려오는 길 없어 아 미친 시민 아 왜 맨날 퇴근하는 거야 퇴근하고 술먹고 왔다고 술먹고 집에 왔다는 거야 누구야 누구야 술먹고 있다는 거야 누구야 영택이 양도지야? 어? 누구 누구 야 내가 아닌 갈리 chybaателя b constate 좀 으ач 아까 야 깐장 복ō 형 복ō 형 복ō 형 복ō 형 performance live ours 목 Cave 태워주는 사람이 있어? 나 씻고 올게요 콜 왜 나한테 말해 콜 왜 나한테 말해 콜 나한테 말했지 드라이브를 시켜줄까? 지금 이거 올라가기 이거 하면 좋은게 건강이 올라가요 뛰다보면 어 야 타 타 타 야 미국으로 가자 어 노지형 노지형이야? 어 타 타 내가 어 나 태워줘 오오 노지형 이거 노지야? 이거 누구야 노지야 이거? 어멩어멩어멩 어 진짜 뺏는거 아니야 내가 알려준다고 이거 계속 뒤집어져있으면 터지는데 차 잠깐만 밀어봐 밀어봐 야 기지밥아 잘 붙어 하나 둘 셋 뛰어 밀어무려 밀어무려 칸아홉방 맞아잉 너도 마찬가지 까불면 칸아홉방 가서 간다? 아직 좀 너무 가깝다 다시 하지 야 골프채 먹었다 니 잊었어 야 니네 이런거 없지? 니네 골프채라고 혹시 있니? 자 한번 시험해보도록 하자 아니야 형 믿어봐 형 믿어 어 야곱받다네? 야곱받다 어디서 났어? 귀잖아 태워줘 우와 맴매 맴매 해버려 맴매 맴매 맴매샷 통과해서 지나가는거 아니야? 아니야 형 믿어봐 개각각 맴매샷 집중해 천양 집중해라 내밀으면 안된다 어 개집중 야 나도 태워줘 택시 못죽였으면 태워줘 야야 창문조심에 칼쓰신다 아니야 칼 안들었어 진짜로 레알 잠깐만 어떻게 타는거야 이거 왜 안타져 야 안타져 뭐야 그렇챠 남박해 야 모두 진.. 진압봉 들어 야 진압봉 들어 진압봉을 들어잉 일루와 다부터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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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와 들어와 아아 아 뭐 나..낫이에요? 나..낫이야 뭐 저거 뭐야 낫이야 야 애들 낫들었어 야 보성 벌교사람이에요? 야팔에 닮았지 닮았지 닮은게 아니라 포스타이 괜찮지않아? 걔 뒤진다 야 야 2대1은 안돼 1대1 대장전 대장전 1대1로와 2대1은 안돼 야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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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빵 없어 시작 올라간다 올라간다 야 비.. 내가 댓글아 BGM 틀리면 시작이야 BGM 틀리면 잠깐만 이거 BGM 어딨더라 BGM이 어디.. 아.. 짜증나 야 BGM 틀리면 시작이야 알았지? 넓인데 천양이 뭐라고? 형 뒤에 너 뒤에 있어요 나 일루와 일루와 이따와 아아 미친 아아 아 미안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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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안되 애들샷 도피 없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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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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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진압 하다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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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라고 편야 너 옷 입은게 뭐냐 이게 누가 형 내 스타일인데 대피한번 아 형 뭐야 아 빨갱년 형이 했잖아 어? 빨갱년 형이 했잖아 아 당연히 내가야 맞는거지 왜 빨갱년 형이 날면서 날면서 칼로 날 쑤셨어 들어가봐 빨리 아 네 알았어 알았어 기본이 나야 됐어 전투기 타러 가죠 형 형 저쪽 볼이자 어? 아무도 없는데? 볼이야 그냥 우리 꺼내 노지야 어딨어? 오 여기 있구나 우리 그 미군부대 앞에 바로 앞에 있어 아 진짜 나 좀 나 좀 태워줘 여기 지금 지옥이야 여기 지금 UFC 지금 약간 홀로세움 비슷한거 열렸거든 여기 지금 아아 지금 누가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피하식별이 안돼 여기 호화기 많이 시켜서 그런거잖아요 그래도 내 탓이래요 이 미친놈님 어 차 오네 나 마침 따라옵니다 차가 미친놈님 천양아 뒤에있냐? 어 야 저거 보이자 야 내가 맞을테니까 왼쪽에 맡아 한방에 쏘자 알았어 총으로 알았지? 오케 아아 오케 잡혔어 차라리 났어 나 살아있어 오케 야 또니가 같이가 아아 아 내가 왕년에 발차기 샷건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아 야 야 진압준비 진압준비 이렇게 죽을 줄 양이 진압준비 야 부대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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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재밌겠다 나도 껴줘 진압하는 노래있으면 좋은데 노래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urgence Antes 아냐 노지야 나 너랑 같은편 할라그랬는데 얘가 지금 약간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거든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너 오자마자 너가 적인줄 알고 새빨가니까 빨갱이 새끼인줄 알고 주체사상가진 이 그 말 그 새끼있잖아 김의석인줄 알고 김희식인가 김, 김, 김희준가 뭔가 김주식인가 그 새끼인줄 알았나봐 듣긴 듣니? 안들으면 짜지고 안들으면 짜지고 야 야 선착순이야 빨리 야 선착순이야 빨리 야 선착순이야 빨리 야 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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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총 빨리 쏴 마취총 졸랐어 죽었어 아니 뭐 코끼리 잡는 마취총 쐈어요? 되네 전두엽까지 짜릿짜릿하네 그냥 태워줘 태워줘 왔네왔네 나 태워줘 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제발 한번만 나 한번만 태워줘 진짜로 야 뜨디가 전투기를 날아가라 버려 버려 어 버려 버려 저거 봐봐 저거 대화로는 안될사람들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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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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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게 니네한테는 안할게 니네는 이제 우리편이야 노지파와 노지파와 복업하러 지금 방금 갈린거야 누가 전투기를 더 많이 먹어서 누가 집을 더 많이 뿌신나 이제 부터 오 오 오 좋아 오 오 오 오 오 좋아 야 내려줘 내려줘 레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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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뒤에 어? 레토나 수류탄 있는 사람 수류탄 있는 사람 수류탄 던져라 저게 레토나 대가리 보이지 수류탄 절로 던져라야 아 미친 떨어진이 믿어봐 아 전두엽 겁나 아프네 저 여긴 저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니다 던지면 안되겠다 던지지 마죠 반대편에 있다 애들 안돼 이거 안돼 근데 얘가 여기서 넘어갔어 안돼 이거 내가 알아 으메아 나 죽어 나 에너지 일남았어 절대 안돼 무거워 다 쓰레기구만 미니쿠페드 이거 가능해 이거 가능하거든요 얘네는 있는데 괜찮은데 what? 뭐야 오케이 살 수..내가 살 수가 없다 진짜 아 나 뒤에꺼 아아 저 천형님 이거 영장 나왔습니다 강제 조깅 어씨 앗 아니, 영장 나왔대 천형님 영장 나왔습니다 잠깐만, 야 이름 어떻게 해봐 잠깐만 이래 야 야 댓글 안 나 차세해줘 운전할 줄 알아? 아니 형이 운전해 형이 운전해 타! 타라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의 귀하에 노고를 치하하며 치... 뭐야? 왜? 김정규 경찰 헤디샷 위 사람은 2014년 1월 1일 306 보충대로 하영님 그거 아 그거 계속 하시는거에요? 이병이 결정되어서 오후 2시까지 많이 죽으셨다 0평 나왔어요 야 보고 형 도로에도 한번도 못 올라와 본거 아냐 진짜 불쌍하지 않냐 나 계속 뛰고만 있어 방수형 어디야 나 완전 개불쌍한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주변에 자동차도 없고 너 어디있는데 너 뒤에있니? 너 내 뒤에있니? 와 빨갠수 확보이네 누구야 이거 맞는거 같은데 둘이 같이 오는거 같은데 야 지기야 지기야 숙여 지기야 숙여 몸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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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숙여 숙여 나 저기서 그냥 나 저기서 그냥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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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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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좌절하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를 보여주지 아 장수형 군필 아니라는데 저 누구야? 댓클 나오 전에? 왜? 장수형님 군필 아니에요? 어 나 백화점 다녀서 군대 안갔어 군대 백화점으로 갔는데 백화점이 가나 두 돈만 다자 두 돈만 두 돈만 저기 위에 있구만 야 이 미친 육공 왜이렇게 날아다녀요? 오오 일로 올라갈 수 있네 오오 저저저저저저저저 오오 야야야 야 야야야야 국군 다 튀어나왔어 야 나라 지킬려고 국군 다 왔다 국군 노력샷 다 왔다 타 타 타 형 형 형 형 형 전두기 타고 있어? 자 국군 사망 저기 군사기지 편하게 갈 사람 모셔갑니다 자 한 명 한 명 선착순 한 명 모십니다 스포츠카 탔어요 가고 있는데 어떻게 타요? 뚜껑 닫고서 날려드립니다 아 지금 제가 말하기 전에 못하신 분들은 못하는 거고요 아 넘어갔다 자 이제부터 말하시는 분들은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뛸 그 장소에 있어야지만 태워드릴수가 있죠 어 우와 경찰차 경찰님 잠시만요 요 뒤에 이것좀 닫고 이것만 닫고 이것만 닫고 이것만 닫고 이것만 닫고 이 새끼야 아 야 먹었다 야 군용차 먹었다 야 쓰러 먹었어 야 국군의 날 기념 행사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로 기념하면서 붙여도 이 기념에